아! 아! 예! 염두네! 하이! 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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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는 끝인가? 끝! 어! 어! 만지지 말래요! 알았어! 아, 나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네, 여기. 나도! 어, 강아지! 아, 강아지 냄새 나, 진짜로! 여기 강아지, 여기 강아지, 여기 강아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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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레츠 고! 레츠 무브 온! 나랑 있고 싶어도 간다는 것 봐.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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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여! 와, 움직인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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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도 이제 그대로 영화 속 장면을 재현했는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골목에서 거기에서 녹음한 장면이 있잖아요. 헤헤! 헤헤! 그런 골목 비슷한데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스팟을 찾는 걸로. 네. 저희가 그런 골목을 찾아가지고 한번 어떤지 구경도 하고. 비슷한 골목. 비슷한 골목. 어, 귀여워. 어, 근데. 골목 느낌이 딱 나거든요. 저기 사이사이에 뭔가 되게. 아까 보여줬던 장면같이. 사다리 막 내려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골목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내려서 구경해볼까요? 좋아요.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어! 바로 골목에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한번 둘이 갔다 와봐. 여긴 조금 주차장과 벽돌이 조금 감성을 망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휴닝카이가 마른 사다리가 저런 거지? 맞아요. 맞아요. 저 사슬을 끊으면 그냥 내려갈 수 있겠는데요? 그쵸? 신기하다. 저런 사다리는 영화에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말하지. 스파이더맨에서도 보고 막. 진짜 스파이더맨이 있네. 스파이더맨 엄청 좋아하네요. 지금 한 이틀 동안 스파이더맨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스파이더맨 저런 거 많아.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이 있어. 스파이더맨이 있어. 스파이더맨. 어, 여기 볼까요? 어, 뭔가 느낌이. 어, 느낌이 있어. 야, 자시야. 이게 똑같은 건너편인데 여기만 느낌이 너무 다른데? 여기 너무 좋은데? 느낌 있다. 딱 딱 여기야. 딱 여기. 느낌 비슷해? 아, 비슷하네. 비슷해요. 여기 진짜 올라왔을 것 같아. 내려오기. 내려오기. 엉덩이. 귀엽다 귀여워 범위보다는 개구리 같은데요? 휴닝카이가 그림 봐줘 우리가 하나씩 악기 하고 있을게 좋아, 그러면 수빈이 형은 관객 해야 되니까 저기 멀리로 가면 될 것 같고 수빈이 형은 드럼 어울린다 수빈이 형 드럼하고 그냥 드럼은 너가 드럼이야 너가 치는 게 아니라 너가 드럼이라고 태현이가 보컬 하고 범규 형은 기타 장구 침이었네? 장구, 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현하는 거야? 네 지금 나 드럼 치면 돼? 네, 원회네 마이크 마이크 녹음한대요, 녹음 네, 녹음합니다 자, 바꾸고 카메라 아, 알겠습니다 자, 바꾸고 카메라 아, 소리야 딴딴딴 우리 어느낌 아, 느낌이 있어요 아, 느낌이 있어요 와, 완벽해라 그러면 여기서 부르는 걸로 It's like beginning again